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간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 이렇게 비오는 날 촬영이라니 좋네요 그치만 실내 촬영이라서 더 날싸 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 아 촬영장소가 이번에도 여의도입니다 또 여의도 갑니다 좋네요 좋아 아 지금 이렇게 길가 많이 와가지고 조심히 안전이종을 해볼게요 그리고 간간 촬영할 수 있으면은 간간이 촬영 해보겠습니다 멀다 멀어 거의 다 왔습니다 방송국에 거의 다 왔어요 아이고 힘들다 여기 우측만 두면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1등 나왔습니다. 아무도 없나요. 아, 됐다.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인데 뭘 먹어야 될까요? 기를 모르겠네. 아무튼 든든한 걸로 좀 든든한 걸로 찾아서 먹은 모르겠습니다. 촬영 잘 마무리 했습니다. 와우 좋네요. 연습한 대로 잘 했고요. 이제 감독님께서 하지 말라는 부분은 하지 않았고 뭐 깔끔하게 담백하게 잘 했습니다. 아 좀 약간 걱정인 게 다급한 설정이라서 다급한 부분이 잘 나왔어야 했는데 좀 걱정이네요. 이런 1일 드라마는 모니터링 자체가 좀 어렵고 그래서 감으로 하긴 매우 여러 사항이 있네요. 그래도 주사에는 잘 던졌으니까 남은 편집의 힘으로 기도해 봐야겠죠. 아무튼 나름 꿀찰 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. 역시 연습만이 살 길이네요.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.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